그 손 뭐 어때? 많이 놀랬어? 아, 이 말은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. 아저씨 아빠랑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말이거든. 응. 우리가 함께 사는데 꼭 짓게 할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. 이제 다시 만지지 않을게요. 착하네, 안나. 대신 내일은 엄마랑 외출하도록 해줄게. 정말이에요? 밖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? 그럼 착한 아이한테 주는 상이야. 놀고 있어? 감사합니다. 아주아주소가시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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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